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범훈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새로운 퀘스트를 들고 여러분 앞에 찾아왔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예비 고의라면 이건 꼭 알아야 돼 라는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 왜 공부하실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뭔가 의구심이 드는 거야.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또는 내가 지금 예비 고의 학생으로서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을 놓치지 않고 알고 있는지가 너무 불안한 거야.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여러분들의 그 의구심의 일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분, 15분 정도 주절주절 하는 내용들 있죠? 그 문법적인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막 들어봐. 들으면서 뭐 하나라도 이해가 안 돼. 뭔가 좀 새로 배우는 느낌이야. 그런 게 단일 프로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 부족하신 거예요. 근데 뭐 부족하면 못 돼. 하면 되지. 그럼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채찍질. 또는 뭐 강의가 필요하다. 개념 강의가. 그러면 개념 강의 찾아서 틀어주시면 그럼 여러분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그냥 날개를 피는 거예요. 오케이. 한 마리의 새가 되어서.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다가 현재완료 진행형 vs. 현재완료 수동태를 준비해 봤어요. 그럼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저의 캐스트를 잘 즐겨 들어주시는 그런 고마운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보셨을 때는 에이 선생님 이거 얼마 전에 캐스트에다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거 또 하시는 건가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또 하는 거 맞습니다. 왜겠어요? 아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 제가 또 다 알려드려요. 그때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하십니다. 근데 또 1주 지나고 2주 지나봐. 또 까먹더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해서 그냥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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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드리려고. 그래서 저의 목표가 뭐냐면 여기 메가스터디에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이 저의 캐스트를 보고 수동 능동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누구보다도 빨리 그냥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저의 꿈입니다. 포부.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갈게요.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잘 보세요. 개념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완료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해부 PP. 오 잘했어. 중학교 2학년 때 개념입니다. 이거. 현재 완료. 해부 플러스 PP. 그죠? 수동태랑 헷갈리더라고 여러분들이 꼭 수동태 어떻게 했어요? 비동사 PP잖아 수동태는. 그럼 여러분 해부 PP는 당연히 능동이겠어요 수동이겠어요 그러면? 아 당연히 능동이지. 이 비동사 PP가 아니잖아.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지만 해석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죠? 현재 완료를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맞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에 쭉 뭐뭐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뭐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순 과거 시제처럼 해석. 뭐뭐 했다. 다만 여기서 뭐뭐 했다라는 건 현재와 연관된 그런 과거 시점을 말하는 과거를 말하는 거지. 현재와 연관된 뭐뭐 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게 궁금하면 저한테 질문 게시판 남겨주세요. 뭐뭐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럼 좀 부족한 거. 오케이. 아무튼 현재 완료는 이렇게 세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좀 결합을 시켜볼게요. 일단 진행형이랑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 자 현재 완료 해부 PP 맞지요? 진행형 어떻게 했어요? 그냥 ING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ING는 동명사 혹은 현재 분사입니다. ING 앞에 뭐가 있어야 진행형이 돼요? 그렇죠. 비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B, ING를 1인치킨하고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거 어떻게 돼요? 시작.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B는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ING 그대로 내려오죠. 좋아요. HAVE BEEN ING. 세 번 시작. HAVE BEEN ING. HAVE BEEN ING. HAVE BEEN ING. 이 친구 이름 뭐예요? 현재 완료랑 진행형 결합됐는데. 이 친구 이름 뭐예요? 그렇지. 현재. 완료. 진행. 아 이거 현재 완료 진행. 그럼 해석해 봅시다.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잘 봐. 현재 완료 해석법 세 가지 있지. 근데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하면 무조건 얘야 얘. 뭐뭐 해왔다. 이 친구랑 진행형의 해석법은 뭐뭐 하는 중이죠. 두 개를 더 해봐. 해왔다랑 중이다를 더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 시작.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해오는 중이다. 잘하네. 나이스. 좋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해오는 중이다.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그럼 당연히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거. 해부 빈, ING 딱 뜨면. 능동? 왜냐면 수동태가 아니잖아. 비동사 PP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능동입니다. 그죠? 아 그 내용을 봐도 벌써 능동이잖아. 해오는 중이다니까. 수동태는 벌써 되어지다 받다 당하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인정? 자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현재 완료랑 수동태를 더해볼게요 이제. 수동태 어떻게 쓴다고? 해부 PP 아니라고 수동태 뭐라고요? BPP 잘했다. 현재 완료랑 수동태인 BPP를 더해볼게요. 자 더해주세요. 시작. 해부 그대로 내려오고요. B랑 PP가 더해지면 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PP 그대로 내려옵니다. 해부 빈 PP 3번 시작. 해부 빈 PP, 해부 빈. 따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해부 빈 PP, 해부 빈 PP, 해부 빈 PP. 잘했어요. 자 그럼 이 친구 이름 뭐예요? 현재 완료랑 수동태 더해졌는데. 시작. 현재 완료 수동. 그렇지 잘했어요. 현 완수입니다. 해석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해석은 사실 세 가지가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능동태인 거고 얘는 수동태가 더했으니까 이 해석법에 수동태를 더하면 되지. 근데 일단 대표적으로 해왔다에다가 수동태를 더해볼게요. 수동태의 대표적인 해석법. 되다죠. 해왔습니다. 되다. 이 두 개를 더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시, 시, 시작.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되어져 왔다.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맞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되어져 왔다. 받아왔다. 당해왔다. 이렇게 다 해석 다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에 뭐뭐 되어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뭐뭐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 해석법을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제 이게 더 자연스러울 때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뭐뭐 되어져 왔다라고 해석하면 웬만하면 다 돼. 알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have pp 능동 have been ing 능동 have been pp 수동 오케이. 약속한 거야.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자. 자,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지. 준비가 되셨는가들. 자, 1번. 여러분. 지지난 캐스트 때도 제가 이 비슷한 걸 해드렸는데 그때는 좀 뭐랄까. 그냥 딱 동사 위주로만 보여드렸잖아. 짧게 짧게 그냥 한 20개를 그냥 그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수능 기출 문장입니다. 예비 고2 학생으로서 이 정도는 그래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문장을 제가 나름대로 엄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1번. 두둥탁. 조금 어려울 순 있어. 모르는 단어는 찾아봐도 좋으니 여러분들이 저를 딱 멈춰주시고 이걸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노력을 해. 그 다음에 아, 충분히 해석을 했다 싶으면 저를 다시 켜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 딱 열 문장만 게임해보자고요. 여러분 화이팅! 아겠지? 네. 일단 제가 깨끗하게 지워낼게요. 자, 게임을 시작하자. 자, 오케이. 해석 다 해봤다고 치고 그죠? 저 바로 들어갈게요. 해설. 자, sometimes. 때때로. after punishment has been administered. 여러분, administered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주다란 뜻이 있어. 주다. 그럼 뭐야? has been administered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시작! 능동이요, 수동이요. 그것만 말해보세요. have been administered입니다. 시작! 수동이죠. 그쵸. 왜? 아, have been pp니까. 그럼 어떻게 돼? 처벌이 주어져 왔다라고 하면 되죠. 오케이? 또는 처벌이 가해져 왔다라고 하면 되죠. 자, 처벌이 몇 번 정도 가해져 온 뒤에. 오케이. 행해져 온 뒤에. 그 처벌은요. needn't be continued. 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봐봐! 이것도 수동이라니까? be continued. 비동사 pp. 그럼 이제 계속하다가 아니라 계속되다. 그 처벌이 굳이 계속되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the mere threat of punishment. 그 단순한 어떤 처벌의 threat, 위협만으로도 is enough.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뭐 할 만큼 충분해요? to induce the desired behavior. 자, 이게 뭡니까? 유도하다 라는 뜻입니다. induce. 자, 그러면 원하는 행동 또는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처벌의 위협만으로도. 그러니까 뭔 말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룰을 정해놓고 그 룰을 어길 때마다 처벌을 계속 가했어. 한 번 가하고 두 번 가하고 세 번 가했단 말이야. 어떤 강력한 처벌을. 자, 그럼 어때? 처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무섭잖아, 이제. 그러니까 굳이 처벌을 안 가해도 이 사람이 알아서 조심하게 된다는 거지. 처벌 안 받으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잉?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일단 중요한 거 has been administered 보자마자 수동 능동 뭐다? 수동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넘버 투. 들어갑니다. 또 저를 한 번 멈춰두시고 해석 한 번 해보세요. 저는 했다 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hot countries. 나라들인데 뭐와 같은 나라들 such as Germany and United Kingdom 이니까 독일 그리고 영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은 와우, 나왔다. have been emitting 수동 능동 시작! 능동, 그렇지. 바로 나왔어야 돼.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그러면 emits이 뭐예요? emit 배출하다라는 뜻이니까 배출해오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갑니다. 자, 요런 요런 나라들은 배출해오는 중입니다. 온실가스를요. 근데 얼마 동안 for longer than most countries 있으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에 비해서 더 오랫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해오는 중이래요. 누가?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됐지? 끝! 어때요? 잠시 시작!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ave been emitting 보자마자 바로 능동이다. 그냥 바로 나와야 돼. 바로 그냥. 바로. 기계적으로 바로 탁 나와요. 탁. 자, 넘버 3. 3번 가겠습니다. 자, 또 해보세요. 했다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A child who 그랬어요. 애기인데 어떤 애기. who has been? 어디까지 묶어야 되겠어요? 어디까지가 애기를 꾸며주는 거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시작! 그렇지. 메스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렇게 꾸며줘요. 어떤 아이예요? has been criticized. 수동 능동 시작! 수동! have been pp니까. 그러면 요게 비난하다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비난 받아왔다라고 하면 되지. 그죠? 어. 그러면 애기는 애기인데 반복적으로 뭐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온 아기? 수학에 있어서의 수행이죠. 성적이라고 하면 되겠네. 수학에 있어서의 형편없는 성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비난을 받아온 아이는 이게 주어. 이제 동사죠. may learn. 배울 수 있다. 뭐 하는 법을? to dodge difficult math problems. 어려운 수학적 문제들을 dodge. 이게 회피하다예요. 오케이?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거를 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avoid further punishment. 추가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모르는 사람들 없지요? 그죠? in order to 동사원형. 뭐 뭐 하기 위해서. 그죠? 이거 in order 빼도 상관없죠? 그냥 투부정사만 써도 뭐 뭐 하기 위해서죠잉? 응.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 되시죠? 응. 자꾸 이제 막 수학시험 못 볼 때마다 자꾸 뭐라고 해봐. 그러면 아기가 트라우마 생기잖아.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시도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또 혼날 게 뻔한데. 성적 안 나올 거 뻔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네. 회피하다. 보통 여러분 게임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않나? 막 회피하다 할 때. 아무튼. 자 4번 들어갑니다. 두둥 타! 해보세요. 여러분 지치지 마 지치지 마. 화이팅 힘내시고 해보세요. 자 했다 치고 들어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Van Gogh's paintings. Van Gogh의 작품들은 Have been reproduced. 아이고 여러분. 수동 등동 시작. 수동. 잘했다. Have been pp.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 뭐? 되어져 왔다. 자 그러면 reproduce는요. 복제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Van Gogh의 작품들은 복제되어져 왔습니다. 끊임없이요. 어디에 복제되어 왔어? 어디에? 포스터에 엽서에 커피잔에 티셔츠에 복제가 되어져 왔습니다. 끝. 뭐 요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내용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어요. 자 5번 가자.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랑 10번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 시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어나더 레벨에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잘할 수 있다고 그만큼 알겠죠? 네. 자 해보세요. 자 이따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With the advanced of science 과학의 진보로 또는 과학의 진보로 인해 There has been a tendency 어? 여러분 has been 능동이야 수동이야 시작 시작 아 능동이지 왜? 이거 그냥 have a pp잖아 현재 완료 능동이에요.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대열 has been이죠?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there is there are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가 있다죠? 그잖아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책 한 권이 있다 이거잖아. 그러면 그거랑 현재 완료가 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어떠한 경향이 있어 왔다 있어 왔다란 말을 살리면 되겠지? 그럼 해볼게요. 경향이 있어 왔어요. 어떤 경향 to slip into scientism 어디에 빠지는 이게 과학 만능주의예요.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뭐 그러겠지 과학이 계속 끝도 없이 진보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과학에만 맹신을 한다는 얘기겠지. 그죠? 어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이제 어떤 사실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야 그거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거야?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거야? 무조건 야 과학적으로 근거 없어? 야 그럼 네 말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야. 과학 만능주의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들은. 무조건 오로지 과학으로만 알겠죠? 뭐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 6번입니다. 두둥타! 자 해보세요. 했다 치고 들어갑니다. My friend was disappointed. 내 친구는 어때요?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어? 뭐 때문에? Scientific progress has not cured the world's ill. 여러분 갑니다. 수동 능동 시작! 능동이지. 헤브 pp니까. 맞잖아요. 수동 아니잖아. 그치? 큐얼이 뭐예요? 치료하다지. 갑니다잉. 자 내 친구는 실망했어요. 왜? 과학적인 진보가 세상의 아픔들을 치유하지 않아서 끝. 치유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친구는 실망했다. 끝났어요. 그 전에 과학이 아무리 진보하고 발전하다 하더라도 전쟁은 여전히 터지고 있고 지구 저기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굶어 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타깝게 그잖아요. 이런 게 이제 세상의 아픔들이죠. 이거를 치료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내 친구는 굉장히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7번이에요. 두둥탁. 자, 갑니다. 했다 치고. 자, numerous biodiversity experiment. 자, numerous 여러분 뭐예요? 수많은이죠? 아, man이랑 똑같아요. 또, 어, number of랑 똑같아요. 수많은. 다 셀 수 있는 명사, 복수명사 앞에다가만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실험. 오케이? 수많은 생물 다양성 실험들은 have been conducted. 수동댕동. 시작! 수동. have been pp니까. 맞잖아. 현재 완료 수동태.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작.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되어져 왔다. 자, 갑니다. 자, 수많은 이 생물 다양성 실험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컨텍트가 뭡니까? 수행하다. 수행 되어져 왔습니다. 어때요? 잠시.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여러분 쉴 틈이 없어요. 8번 갑니다. 자, 했다 치고 갑니다.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예요. 온실가스는 have been known. 수동댕동. 시작! 수동! have been pp. known이 pp잖아요. no, new, known. 맞습니까? 자, 그럼 갈게요. 자, 온실가스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알려져 왔다. 그잖아. 알다인데 되어져 왔다니까 알려져 왔다. 그러니까 이런 워딩을 잘해야 돼. 알겠지? 자, 온실가스는 알려져 왔어요. 뭐 한 것이라고 알려져 왔어요? to absorb heat. 열기를 흡수한다고 알려져 왔어요. 또 이 열기를 대기 atmosphere 대기 속에다가 가둔다고 또는 유지한다 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됐나? 끝! 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도사가 되고 있어요. 9번입니다. 자, 해보세요. 했다 치고 갑니다. people have been using 어이구, 여러분들 갑니다. 능동, 수동, 시작! 능동! 왜? have been ing 뭐예요? 현재 완료, 진행형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해석 어떻게 한다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해오는 중이다. 자, 갈게요. 사람들은 사용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birth order 출생 순서잖아. 뭐 형, 동생 어떻게 몇째로 태어났냐 이게 출생 순서 출생 순서를 사용해오는 중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account for account for 넘나 중요하죠, 여러분들. 설명하다 또는 어떤 비율 등을 차지하다 이렇게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명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봐라 성격적인 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출생 순서를 사용해오는 중이라고 어 야, 너 몇째야? 아, 너 맞이구나? 야, 그래서 네가 성격이 그러네. 야, 너 뭐야? 너 막내야? 아, 막내라서 네가 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능동이다잉.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대망의 10번 뭐 10번이라고 가장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시작! 자, 오, 좋았어. 근데 이거 아까 9번이랑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했다 치고 recent studies however 그러나 최근에 연구들은 how proved? 능동, 수동 시작! 봐봐 또 수동이라 그러네. 능동 왜? 헤브피피잖아요.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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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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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볼게. 이거 능동이지 헤브피피니까. 하지만 최근에 연구들은 증명해왔습니다. 혹은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거짓이다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생 순서를 통해서 성격을 막 파악한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아님을 증명을 해왔다는 얘기. 그럼 잘 봐요. 잘 봐요. 여러분들 내신이랑 직결되는 거라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빈이 들어간다니까 내신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렇게네. recent studies however have been proved this belief to be false. 이름 맞아 틀려. 틀리지? 왜? 헤브 빈피피가 되는 순간 수동태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나 최근에 연구들이 증명되어져 왔습니다. 연구들이 증명되어져 왔습니다. 이 믿음이 틀렸다는 걸. 틀렸잖아요. 이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최근 연구가 증명했다 그래야지. 그렇잖아. 최근 연구가 이 믿음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다. 능동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수동능동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내신에서도 훨씬 유리해요. 알겠습니까? 예. 10번까지 다 끝났어 이거.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아까 그 9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used를 썼다고 쳐봐요. have been used. 이러면 어떻게 돼? 해석해보세요. 있는 대로. 사람들은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벌써 틀리잖아. 사람들은 사용해왔습니다. 출생순서를요. 설명하기 위해서요. 성격적 요소들.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학교 시험 이런 걸 엄청 잘 내요.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고 능동으로 수동을 바꾸고 잘 된단 말이야. 절대 안 되지. 오케이. 우리 저의 지금 이 퀘스트를 본 학생들 절대로 틀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럼 끝났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소 긴 시간 동안 들어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엔 또 재미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답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